반갑습니다 웨스트 드래곤 우드입니다 한동안 영상 올리는게 좀 뜸했습니다 왜냐면 공연장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어줍지 않지만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목작업을 나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달내도록 시간을 투자한다고 영상을 거의 한달만에 올리네요 오늘 만드는 작품은 시계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보셨죠 같은 이미지 같은 만드는 방식으로 또 제작을 하는데 용도가 공연장 대기실에 사용될 시계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만든 티를 내기 위해서 비슷한 작품을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얇은 MDF판으로 했지만 저기 시계물 내용물이 잘 안들어가더군요 영상으로는 되게 빨리 끝난 것 같지만 빼어버린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계는 제가 만들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마땅히 걸 데가 없어서 시계를 타공하기로 했습니다 짜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